Hello, Madam Crane and Criminalness! 둘, 셋! ZOOM IN TRENZY! We are TRENZY! Nice to meet you! 네, 이렇게 영상을 통해 먼저 뵐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!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데요. 타이틀곡은 갈림길에선 트렌드지가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의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Who! 라는 노래인데요. Who!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갈림길의 끝에 있는 해답에 던지는 질문인 의문사 Who!와 갈림길에서 괴로워하는 내면의 소리를 울부짖을 Who! 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. 와우! 네, 그럼 저희 짧게 타이틀곡 Who! 한 소절 불러볼까요? 좋아요! 5, 6, 7, 8! Now we gonna get out! 다시 내게 던진 blinker! Choose that! 고여서 속에 잡는 동굴 뒤켜!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. 그렇죠? 많이 열심히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네, 그럼 저희 타이틀곡 Who!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트렌드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트렌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